스타트! 두사에 던질 순서를 정합니다. 두 번째 차례네요. 더블! 10! 11! 마이턴! 더블! 10! 이럴 수가! 원하는 지역을 렌즈마러 거리다! 마이턴 패스! 4! 블록 상승 시작! 7! 마이턴! 5! 6! 5! 렌즈마크 컨셉! 마이턴! 렌즈마크 컨셉! 3! 5! 5! 5! 5! 6! 6! 6! 6! 6! 5! 6! 6! 6!